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민준 기자 그리고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2024년에 만나니까 기분이 또 달라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문 기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차차차 글로벌 핫클릭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 달리는 자전거를 훔치는 도둑입니다. 달리는 자전거를? 어떤 사연인지 이제 영국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영국 우스터셔라는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주택가에 검색차가 멈춘 다음에요. 이 자전거도 멈추는데 그때 갑자기 복면을 쓴 강도들이 나타나고 자전거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어머머, 어떻게 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자전거 주인이 있었는데요. 어머머, 어쩔 일은 아닌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삽을 지고 저렇게 집주인이 나타납니다. 이 강도들은요. 집주인 기세에 놀라서 자전거를 포기하고 두랭랑을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갑자기 나타나서 끌고 간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전거 줄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아니 이거 저희 보는데도 깜짝 놀랐는데 자전거 주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걸크러쉬라는 말이 요즘 쓰이잖아요. 그 삽을 들고 나온 그 여성, 걸크러쉬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건 대낮에 너무 치안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집주인이요.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 대문 밖에 무슨 일 있나 봤더니 이 강도들이 자전거를 탈취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삽을 들고 뛰쳐나온 겁니다. 삽이 있었어요. 네, 그 삽이 벽에 걸려있다 보니까 그걸 바로 들고 나온 건데 집주인은 그 벽에 있는 걸 잡고 달려가서 도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니 우리가 이제 범죄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삽이고 뭐고 저 같으면 못 나가요. 무섭죠. 아니, 기계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냥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체구도 크지 않은데 저분은 저를 안 만난 게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칠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통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는 남성이 보이시는데 저 뒤에 자동차 한 대가 킥보드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저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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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아니, 저기 지금 달리는 차에서 옆에 지나가는 킥보드. 상당히 위험한데요. 아니, 무슨 원한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균형을 잃고 쓰러진 남성이 아스팔트를 뒹구르면서 전신 타박상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차가 많던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뒤차에 치일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에 차가 많이 있는 도로에서요. 칠레에서는 최근 들어서 달리는 이 킥보드를 이렇게 낚아채려는 날치기 범죄가 잦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은요. 앞으로 이 출세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다. 그러니까요. 저 정도면 뭐 불안해서 밖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벌건 대낮에 역시 마찬가지로. 달리고 있는 킥보드를 차 안에 손으로 낚아챈다? 이거 정말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아니, 저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커피숍에 자리 맡으려고 그냥 휴대폰 던져내고. 맞아요.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화장실을 놓고 가자. 그래도 안 훔쳐가고. 그냥 그대로예요. 가방도 다 두고 가요. 택배도 집 앞에 있고. 맞습니다. 유럽 여행 가시면 잃어버려도 경찰도 못 잡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IT 강국입니다. CCTV 없는 데 없고요. 도둑이다 훔쳐갔다. 112 전화하면 수분내로 경찰차 달려옵니다. 실제로 국가 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가 세계의 치안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세계 치안 순위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세계 순위가 17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보면 실제로 작년에 사건 사고들을 보시면 묻지만 사실 칼부림 사건 있었죠. 보급범죄 있었죠. 맞네. 관계 당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시 안전한 나라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